쥐고 달려라 멀리 높이 더 빨리 쌓아 뜨거운 결정을 담아 보기라노소 한 번 더 더 가보는 거야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직업야구가 시작됐습니다 3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대막축제와 함께 스늘 보인 직업야구는 6개 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대막 경기에서는 마격전이 전개돼 4개 홈런을 포함하여 26개 안타가 터졌습니다 초반에는 삼성팀이 꽤 앞섰으나 연장 10회 말 청룡팀은 이종도 선수의 만루 홈런으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각quisite 오픈인 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